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라테아 여러분. 이번에도 800명 발송돼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선 800명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800명 됐죠? 이제 800명 돼서 이벤트 상품을 뭘로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수량이 많아지니까 개체를 여러 마리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좀 없어서 지금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팜포 마스카라, 팜포 마스카라 5cm짜리랑 그 다음에 트리나드 올리브 3cm급 트리나드 올리브는 소형종인데 조금 이렇게 알 부화 시기도 짧아서 초보자들이 메이팅해서 알을 보고 부화하는 것까지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말이에요. 쉽게 시킬 수 있고 난이도 어렵지 않아서 그리고 색깔이 되게 예쁜데 유치 때부터 커지면서 점점 예뻐요. 엄청 예뻐요. 엄청 예쁜데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올리브 올리브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4마리는 팜포 마스카라 그리고 4마리는 트리나드 올리브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4분 4분 뽑아서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뽑는 거는 예정 방식하고 똑같아요. 보통 성함, 전화번호, 그 다음에 받으실 분 주소 이렇게 넣어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본인의 댓글 쓰면 나오는 그 있죠? 그 아이디. 보통 자기가 댓글 쓰다보면 그 위에 나와요. 보통 메일로 자꾸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메일 말고요. 그냥 댓글 쓰고 나면 옆에 이름이면 이름, 길동, 홍길동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메일 주소는 저희 이쪽 아래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의 아래쪽에도 메일 주소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듯이 제가 댓글을 보고 뽑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에서 제가 그걸 보고 댓글 내용도 보고 내용도 봐요. 내용도 보고 그리고 구독 기간도 보고 그리고 공개 구독한 거 있죠? 그것도 보고 이것저것 봐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펌프 마스카라 점수가 좀 낮은 사람은 그리고 댓글 쓴 내용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확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도 뽑을 거예요. 그걸 점수에 상관없이 그분도 점수를 높게 줘서 뽑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스카라 네 분, 올리브 네 분 이렇게 해서 총 여덟 분에게 선물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벤트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아 아 아 아 아 에 아 아멘